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고라와 그 일당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역하잖아요 그러다 한꺼번에 250명이 지옥의 음부로 데려갔죠 처음 듣나 민숙이 16장에 나오잖아요 민숙이 16장에 몇 명이 죽었다고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불구덩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지 않고 잘 섬기겠어요 또 대적하겠어요 또 대적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또 원망하다가 또 이제는 몇 명이 죽었어요 제발 좀 성경을 알아야지 민숙이 16장 펴요 민숙이 16장 찾았으면 아멘 잘 봐요 민숙이 16장 보면 250명이 한꺼번에 음부로 내려간 게 몇 절에 나와 몇 절? 펴놓고도 몰라 몇 절? 17절? 32절? 큰 소리를 읽어봐 몇 명이 죽었어? 250명이 죽었죠 그리고 또 대적하다가 또 그 다음에 끝에 몇 명이 죽어? 만 만 사천 700명이 또 죽죠 사람 참 못됐어요 한 번 하나님 얻어 터지면 그만해야 되는데 또 그 짓 하잖아 교회가 한 번 쓴뿌리가 나면요 이게 대적하는 종자가 일어나면 이게 마귀가 시키니까요 영적으로 그렇게 완악해져요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양으로 죽읍시다 끝까지 뭘로 죽자? 교회에서 야당은 마귀당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주주의예요 다수결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백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개가 움직이면 가는 거고 교회는 내 주장하기 위해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다니는 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살라면 순종해라 법괴가 보여주는 것은 그때 거스르는 자들에게 증거물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맞아 그래서 법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야 정말 순종해라 너들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법괴 안에 아론의 지팡이에 들어있죠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죠 법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마라 기적관리예요 기적관리 알아 들어요? 옆에 사람은 다시 인사해 끝까지 양으로 죽읍시다 끝까지 뭘로 죽자고요? 신앙생활하는 건 내 주장하기 위해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다니는 게 신앙생활 저희 교회예요 지금 권지암에 한반도 중앙기도원이라는 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원래 저는 강남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 데를 3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했어요 제가 차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서울 쪽은 나는 기도원 안 하고 지방에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경상남도 산청에 큰 십자가 기도원을 세워놓고 그 원장님하고 말다툼이 생겼어요 그 강남금식기도원 김종광 목사님이 절대로 큰 십자가 기도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 기도원으로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 건물 안에 큰 십자가가 천정에 있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인수하게 됐고 마당에 큰 십자가를 기도실로 세워가지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큰 십자가 기도원이 좋겠다고 상징물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지는 거야 그 기도원에 안 오시겠대 그리고 화한도 안 보내겠대 개원할 때 그래서 나도 여기 기도원에 집회 안 오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저도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30년 동안 계속 개원되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짜여져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레 그것 때문에 강남금식기도원을 안 가도 되니까 수도권에 기도원을 해도 마음에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을 기도원을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수양관 거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수도권에 그 정도 평수 되고 그렇게 600평이 넘는 건물이 있는 데가 찾아보니까 50억 줘도 못 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만한 땅도 없고 그렇게 좋은 자리도 없고 양쪽으로 계곡이 흐르고 뒤로 산이 있고 너무 좋은 서울에 어디서든지 다 한 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서울의 강원도 같은 그런 골짜기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 기도원을 살 때요 재미있어요 옛날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막 수양관을 권지합니다 26억 들어서 지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거기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4만 5천 명이 성막 수료를 했대요 정말 잘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걸 10억에 내놨다고 짓는데 얼마 들어주셨다고 26억 딱 값도 안 되는 값에 내놓은 거야 왜? 그 교회에서 한강변에 머리돌 교회라고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를 산이라고 싸게 자기 재산을 그냥 다 처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와갖고 절도로 그거 사래 우리 교회에서 17km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 너무너무 잘 지었더라고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짓고 좋은데 진입로가 안 좋아 봉보밖에 못 들어가 그 당시 큰 버스도 못 들어가고 안 산다고 길이 안 좋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사시면 길은 나게 돼 있잖아요 괜히 기분 좋더라고 왜? 우리 남경산 기도원도 제가 인수하고 길 뚫리고 우리 수양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길 뚫리는 걸 우리 장로님들이 보시고 목사님만 사시면 길은 뚫리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샀어요 샀는데 그 다음날 몇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3억을 더 줄 테니까 대파를 해 하루 만에 와갖고 얼마를 더 줄 테니까 3억을 더 줄 테니까 대파라고 그랬어 아니 한 번 샀는데 우리가 돈 가지고 그거 샀냐고 이상한 사람 다 있다고 보냈더니 그 다음날 6명이 또 찾아왔어 그 교회에서 6억을 더 줄 테니까 대파를 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 사지 왜 우리가 산 다음에 와서 이 난리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교회에 가서 당회를 하고 오니까 우리가 사버렸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은 26분이지만 우리는 당회를 안 하거든 제가 말하면 법이야 순종해 우리는 당회 안 해갖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 당회가 사람 잡더만 진짜 그 때문에 여러분 회의를 하면 회의가 생겨요 제가 딸이 셋이란 말이에요 셋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우리 딸들한테 항상 하나밖에 없는 큰 딸 너는 하나밖에 없는 둘째 딸 막내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 할 시간도 없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착하잖아요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면 애들아 외식 가자 그러면 애미도 좋아하고 새끼도 좋아해요 차에다 딱 싣고 뭐 먹으러 갈까 하고 물어보면 싸움이 시작해요 막내가 불고기 그래요 둘째가 짜장면 그래요 큰 놈이 일식지가 돼요 막내부터 울기 시작해요 지혜비 닮아서 절대 고집이 세서 양보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새 집으로 나눠서 갔어요 새 집에 돌아다녔어요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깨달았어요 절대 어디로 갔고 안 물어봐요 미리 예약해놔 그러면 행복한 외식이 돼 내가 깨달은 거야 의견을 물어보면 싸워 의견 맞는 사람끼리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주주의 그걸 그때 사놔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제가 15년 동안 묵혀놨다가 괜히 샀네 하고 생각한 적이 너무 많은데 지금 살라고 보니까 50억을 줘도 못 사더라고요 엘리베터만 놓으면 본당이 4층에 그때는 엘리베터가 없어 양쪽으로 계단이 돼 있어요 우리 장노님이 엘리베터 5천만 원이면 한다고 해서 얼른 하시오 그랬더니 1억 2천 이하는 없더라고요 밖으로 내서 건축허가 다시 받아야 해서 그래서 엘리베터를 해놓고 나니까 건사한 기도원으로 다 깨졌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튼 뭔 얘기야 돼? 프로세지 기적의 증거물 순종하라고 다시는 거역하지 말라고 쌍란지팡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붙잡고 사라고 말씀 10개명 돌파 만나 항아리 그래 안 그래요 언약계라고 성계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증거물이야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사실을 증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요단강이 여호수화 때 갈라졌죠 잘 모르나 여호수화서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졌죠 강물이 갈라지는 게 쉬워요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쉬워요 바닷물 강물 나는 세수 때야 물도 못 갈라 이건 다 100% 하나님의 기적이야 근데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물이 더 어려울 것 같아 강물 한번 봐요 여러분 요단강은 요단강은 전 세계 강 중에 가장 낙폭이 심한 강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3000m가 더 높은 우리나라 백두산의 2774m인데 재밌어요 백두산하고 헐몬산하고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헐몬산이 히브리어로 흰머리산이야 흰머리산 흰머리산 백두산은 흰머리산이라니까 근데 그 백두산이 보다 더 높다 3000m가 더 되는 산인데 여기 중간에 단이라고 하는 데서 물이 솟아 단에서 솟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갈릴리 호수는 해저 220m야 돌래지도 않네 완전히 용궁이에요 용궁 갈릴리 호수가 해저 몇 미터? 220m 여기서 또 흘러 해저 4해 해저 400m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바다 그래서 염해라고 하죠 염해 소금만 둥둥 떠다니는 염해 그냥 가서 사해받아 누우면 몸이 푹 떠오르잖아 고기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죽음의 바다 염해 사해 그러죠 그렇다 그래요 로세처가 소금기둥이 됐다고 돼 있죠 돌기둥이 됐다면 안 믿지만 소금기둥이 되니까 믿은 거예요 왜? 사해 옆에 열이고가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사해 사해 바다 옆에 소돔 고모라도 있잖아 알아들어요? 소돔 고모라성이 불타고 사람이 녹아내릴 때 염분이 달라붙으면 거기 가면 소금물로 된 기둥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갈릴리 호수로 사해로 내려오는 이걸 무슨 강이라고 그런다고? 요단강 단에서부터 흐르다 요르단 요단강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낙폭이 센지 아무리 수영 잘한 사람도 직선으로 못 가고 사선으로 밖에 못 간대 물살이 세니까 그런 물이 장마철 되면 강뚝에 넘쳤다고 그랬어요 항상 강뚝에 범람해 계곡물도 넘치면 무서워 강물이 넘치면 어떡해 한번 생각해 봐 그 강물이 엄청나게 수억 톤씩 흘러내릴 때 이 강물이 딱 끊어져 그러면 그렇게 흘러내리던 물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얼음처럼 딱 굳어버려?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대로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모타 위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지고 거꾸로 북방 사르돈 지방까지 물이 범람했다고 써있죠 그러면 이 물 옆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의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개가 잠긴 면이 갈라졌잖아 그 밑으로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널 때 스릴이 몇 점쯤 될까? 스릴 몇 점? 아마 억만점으로도 비교 못하겠지 그 거룩한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지나갈 때 그런데 그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로 통해서 들려지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지파당 돌 하나씩을 어깨에 매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돌 하나씩 어디에 매라? 지파당 하나씩 어깨에 매면 어깨에 매면 짱돌이요 큰 돌이요 큰 돌이 같죠 지파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하시니까 큰 돌이에요 그 돌을 가지고 강뚝에 올라왔어요 마지막 사람이 올라오니까 다시 강물이 흘러가지요 물이 갈라진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 안 나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어디로 흘러가? 제3한강교고 왜 나와? 요단강이지 이 동네 이상해 수상해 자 강물이 다시 흘러가죠 언제 갈라졌냐는 식으로 다시 흘러가는데 누구도 강물이 갈라진 흔적을 몰라 단지 뭐가 남았어? 강돌하고 바닷돌하고 여러분 육지도라고 다 틀리지 물살에 강돌은 강돌은 몽돌이처럼 이렇게 굴러가지고 물살에 식혀가지고 좀 매끈거리죠 그렇다 그래요 육지도로는 못 놨잖아요 그 돌 몇 개 열두 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길갈로 가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구 저 여수와의 군대에 주둔지가 어디? 길갈이라고 여수와 군대의 총사령부가 어디 있었다? 길갈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평야야 평야 길갈은 농사짓는 유일하게 곡창지대 평야가 어디라고 길갈이라고 길갈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저희 대전의 기도원이 계룡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대전의 우리 아름다운 기도원이라고 했는데 그 기도원이 미술관으로 처음에 지었던 거라 참 누가 목사님들이 와서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아름다운 기도원이라고 했는데 계룡산 밑에 있는데 제가 옛날에 국방대학원에 집회를 갔었고 육군사관학교도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단 장성들이 나한테 인사하러 오는 거야 거기 있다니까 저리한테 인사하러 오고 와서 아니 근데 육회공군사령부가 왜 계룡대에 와 있어? 내가 물었어 그분들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도 안 잡힌대 알아듬어요? 산으로 소쿠리처럼 막아져 그래서 우리나라 육회공군사령부가 어디 있다고? 괴룡대에 있어 대전 알란가 모르란가 전시회 되면 그게 본부부터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사일 안 맞고 보호받는 그런 특수지형이래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생기면 우리 대전 아름다운 기도는 와 거기는 안전지대야 나도 몰랐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군사의 본부는 안전한 요새에다 세우잖아요 요새 맞아 틀려 거기에 진지를 구축해야 안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요소하는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부를 어디다 세우냐면 평양에다 이거 말이 되냐고 이건 요새가 아니죠 바보죠 바보 아니 왜 사방 어디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자기 본부를 둬?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 병지에다가 세워놓으면 돌 12개를 세워놓으면 돌 12개를 세워놓으면 너무 많아서 세우기도 힘들어요 여기다 십자가를 해놓다 진짜 이 돌 12개를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사방에서 뭐가 보여요? 돌 12개가 보이죠 매일 전투하러 가난 일곱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러 가지 오늘은 아이성으로 간다 오늘은 기부원으로 간다 오늘은 어디로 가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육탄으로 싸워 지금처럼 멀리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총과 칼로 맞부딪혀서 전쟁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탄으로 싸우니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매일 그러니까 오늘 전투에 나갈 때 살아 돌아오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 겁이 날까? 안 날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산봉오리에 군가를 부르면서 그냥 나갈 거 아니여 그래도 겁이 나 안 나 나 안 나 왜 남을 봐요 하지만 그들 눈에 뭐가 보일까? 뭐가 보여? 그들이 매일 전투하러 나갈 때마다 열두 개의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 무슨 생각? 기적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요단을 갈라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을 나면 겁이 날까? 안 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봐 그 돌을 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자꾸 돌아서면 의심 생기고 돌아서면 두렵고 돌아서면 외롭고 그게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보기 싫어도 사방에서 보이는 자리에 돌 열두 개의 달을 쌓아놨으니 그걸 볼 때마다 맞아!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겁이 없이 가난한 일곱족석을 다 쫓아내버렸죠 가난한 일곱족석을 다 쫓아내버렸죠 가난을 완전 정복을 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1세대 용감했던 소년이 파파 할아버지가 됐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주가 물어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하고 물어 얘야!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요단강이 자자자자자 갈라지고 너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뛰어왔다 이제 원래 공부 못한 애들이 자랐다고 그럼 아기 할아버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강물이 갈라져요? 야 이놈아 이리 와라 데리고 가면 거기에 세 번째 유다지파 몇 번째 네 할아버지 이름 있지? 여기 가져온 날짜 있지? 손주들에게도 보여주면서 그 기적을 아이들에게도 새겨주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믿음을 심어주고 여호수와 4장 한번 펴봐요 여호수와 4장 얼른 펴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6절부터 읽어요 6절부터 읽어요 6절부터 시작 알아듣기를 추건합니다 요단은 한 번 갈라졌지만 돌은 남아서 수많은 기적을 만들었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새롭게 해 주었죠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돌을 가져오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잊어버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봐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가 청주에 발산동이라는 동네에 붕해를 갔어요 한 30년 전에 92년도에 갔으면 한 3년 가까이 됐죠? 그렇다 그래요 청주 무슨 동? 발산동이라는 데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니라병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성모병원으로 바뀌었고 요새 가서 집회를 가보니까 지금은 변화가가 됐어요 그때는 아주 변두리야 증평적으로 청주에 강사를 재울 만한 숙소가 없으니까 청주 상당동 중앙의 무심천변에 좋은 호텔로 저를 데려 강사 숙소를 거기다 해놓으니까 거기서 30분 이상 걸려 차로 그런데도 강사 잘 모셔야 된다고 거기까지 나를 데리고 가 거기 주변은 숙소가 웬만한 게 없다고 그런데 그 교회 구집사라는 사람이 개인택시 기사예요 개인택시 기사인 구집사가 붕회 때마다 자기는 그렇게 한데 매타 꺾어버리고 일 안 하고 강사님 대접 자기가 모시고 가고 모셔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내가 떠들고 차 타면 그분이 떠들어요 구집사가 구실에서 그런지 입담이 좋아요 아주 구수하게 얘기를 잘하는데 계속 떠들어요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라 하니까 개인택시에 관계된 간증이 많아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얘기하다가 한 번은 자기가 차를 몰고 추월을 했는데 1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하는데 추월을 빨리 해버려야 되잖아요 빨리 속도를 내서 하는데 옆에는 추럭이 가고 옆에는 버스가 가고 앞쪽에서는 추럭이 오는 거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대로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는 생각이 순식간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추려 하면서 그냥 불의 끼를 쫙 하고 밟았다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으니까 간증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죽을 뻔한 게 좋아? 살 뻔한 게 좋아? 살 뻔하다 죽었는데 잘 생각하고 대답해요 죽을 뻔한 게 좋아? 살 뻔한 게 좋아? 죽을 뻔하다 산 게 낫지 살 뻔하다 죽은 뭘 헷갈려요? 그럼 죽을 뻔한 게 좋아? 살 뻔한 게 좋아? 죽을 뻔하다 산 게 낫지 살 뻔하다 죽으면 안 되잖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냥 이분이 쫙 박소리는 안 났잖아 지금 쫙 하고 눈을 찔끔 감고 서버렸는데 진짜 1mm 사이로 섰대 차가 하여튼 이분 간증은 스릴 있게 한 번은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야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자기가 차를 개인 택시를 몰고 아침에 나가는데 신문 배달부 소년을 치워 죽인 거야 신문 배달부 소년을 치워 죽였는데 누가 치워 죽였냐면 앞차가 아주 이분이 재미있게 스릴 있게 누가 치웠다고? 그 굴 같은 터널 약간 있는데 거기서 그냥 코너길인데 쫙 가면서 그냥 소년이 즉사를 해버렸는데 이 앞차가 치고 튕겨져서 나왔는데 뒤에 따라가던 구집사가 또 받아버렸어 구집사 범퍼가 찌그러지고 피가 묻었어 근데 그 치워 죽인 놈은 도망가버렸어 뺑소니 도망가버렸어 구집사가 감옥에 갔어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자기는 아니다 이거야 분명히 압착은 감옥 가서 갇혀있는 거야 재판받을 담임 목사님이 면회 왔대 감옥에 목사님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 억울하면 금식하라고 이사회 58장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감옥에서 보름 동안 금식을 했대요 진짜 힘들대요 감옥에 또 군기 잡는 놈들이 있대요 감옥에 억지로 먹인대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화장실에 가서 토했대 다 토했대 진짜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보름 동안 금식을 했는데 천사가 와서 자기를 꺼내줬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 천사가 어떻게 생깁니다 그래 물었더니 재판을 봤는데 젊은 여자 집사인데 새벽 기도 가다가 그걸 본 거야 뺑소니차 남발을 성경책에 적어놓은 거야 하얀 쇠탈을 입고 와서 증언하는데 자기 눈에 꼭 천사로 보이더라 그래서 진범이 잡혀들어가고 자기가 살아나왔다 이분의 간증은 끝도 없어 하루에 3시간 이상 생각해봐 데려갈 때 30분, 올 때 30분, 하루에 3번 그 간증을 계속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많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헷갖어 내가 구집사여 적으셔 적어 그 간증을 적으라고 그랬더니 구집사 왈, 목사님 제가 제 생일을 잊으면 잊었지 어떻게 이렇게 큰 간증을 잊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은 망각의 동굴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A라는 젊은 사람이 죽어요 가까운 젊은 사람이 죽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슬퍼요 정말 괴롭고 슬프고 이 세상이 살기 싫을 정도로 아파요 그렇게 슬펐는데 세월이 지나서 더 아까운 B라는 사람이 또 죽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더 아까운 C라는 사람이 또 죽어요 그러면 A는 생각도 안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산호나 보면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 그러면 과거는 지워져버려 무슨 일이 있었지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우연이었겠지 기쁨도 감격도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펐 때도 지나 놓고 나면 또 살아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은혜와 간증을 주어도 관리를 못하면 또 세상으로 가 완악해져 그래서 내가 그 집 사여 적으셔 적어 적으면 제가 사인해드리겠소다 목사님이 사인해준다면 적겠대 92년 그 무렵에는 제가요 텔레비전 방송 설교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극도 방송 설교했고 이틀에 한 번씩 국민일보에 제 사진 나왔어요 한참 뜨던 지자이고 제가 그 당시에 성신클럽 회장으로 있었고 민족보고만 본부장으로 있었고 활동을 무진장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인들 40명 데리고 단양인가 어디 고수동굴인가 있어요 거기에 그 훌에 구경을 갔는데 그 앞에 식당이 있어요 그 동굴 동네 우리 교인들 데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값을 안 받아 주인이 텔레비전에서 은혜 받았다고 날 알아보는 거야 나는 유명해지는 게 싫은 사람이야 조용히 살고 팔아 강촌에 살고 싶어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텔레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끊었어요 그 당시에 다 끊었어요 요새는 제가 기도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설교도 나가 기도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지 저 정말 조용히 살고 팔아지 알려지는 건 싫은 사람 알려지는 건 싫어도 나 같은 사람은요 부흥에는 다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제가 여섯 번 갔어요 영락교회, 주한장로교회, 무슨 금남감리교회 다 큰 교회 다 돌았고 섬까지 돌았고 87개국 돌았고 유명한 무슨 장영록 목사님 교회도 가서 붕에 몇 번 했고 김은우 목사님 교회도 네 번 갔고 제가 할 때는 다 해 그래도 나는 안 유명해지길 원해 조용히 살고 팔아 강촌에 살고 싶어 이게 소원이라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유명했다니까 92년도 내가 사인해 준다니까 목사님이 사인해 준다면 적어오겠대요 그때는 붕에를 빨리 끝나면 금요일 밤 늦게 끝나면 토요일 낮까지 했어 한 주간 풀로 붕에 하던 때라고 금요일 밤까지 적어왔는데 다 적었냐고 그랬더니 다 못 적었대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도 내가 끝장에다 김대성 목사가 은혜 받았음 어차피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사인해 줬어요 1년 뒤에 3월 둘째 주에 그 교회 또 붕에 가기로 했어요 잘 봐요 1년 뒤에 그 교회를 또 붕에 갔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더라고 교회 이름이 바뀌고 교인들도 다 없어지고 교단도 바뀌어지고 다른 교회가 사서 들어왔어요 건물은 큰 교회 그대로인데 내가 들어도 상처되고 시험들을 큰 시험이 그 교회 지나갔어요 전부 다 교인들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김대성 목사 초청 부흥성 해가지고 강사 현수박이 내 이름으로 걸려있어 어떻게 나를 불렀냐고 교회가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구집사가 있어 구집사 구집사가 남아서 알려준 거야 김대성 목사가 3월 둘째 주에 오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또 차로 봉사하는데 구집사여 나도 나 같아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시험들을 텐데 어떻게 그걸 이기고 믿음 지켰냐고 내가 그랬더니 자기도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너무 시험이 왔는데 간증록을 보면 믿음이 새록새록 자기 간증록이지만 자기가 넘겨보면 맞아 이랬지 새록새록 문으로 구멍 뚫어서 문 입구에다 걸어놓고 지나갈 때 머리에 탁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렇게 문에다 걸어놓고 그 시절을 이겼대요 잘 적게 한 거 맞죠 잘 적게 한 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은 부시력이 은혜라도 버리지 말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맨날 붕해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받은 은혜를 느낌 감동까지 다 적어놔요 부시력이라도 버리지 말고 은혜를 관리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알아듣기를 추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기적을 관리합시다 기적을 관리해야 돼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은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갈 것 없다에 동그라미를 쳐라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라 오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동그라미를 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펼 때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부닥쳐야 돼요 망각의 동물이니까 기적은 내 것일세 기적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포혈로서 기적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할렐루야 기적 나는 구세주의 포혈서 항상 이길 그러면 제가 과거의 간증이나 이런 걸 비교적 리얼하게 생생하게 얘기한다 이것은 기적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간증도 내가 생각해도 잊어버려 그런데 저는 관리했어요 어떻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79년도에 서울 시흥동이라고 하는 데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시흥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만모수 아파트 대형 아파트가 시흥의 한양 아파트 단지라고 수천 세대가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당시에 큰 아파트였어 시흥 한양 아파트라고 있었다 그래요 옛날 청계천 옆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철거하고 하면서 이제 시흥 아파트로 최고 큰 아파트 단지가 서울의 몇 군데 중에 하나가 시흥의 한양 아파트라고 들었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가 서울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아파트 지역에 제가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 지역에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유명한 명문대학교 대학생인데 틀도 좋고 잘 생겼어요 우리 대학부에 등록을 해갖고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해요 자기는 어느 교회를 가도 자기가 회계학과를 다니기 때문에 청년부 회계를 맡아주면 관리도 잘하고 유용하게 잘 섬긴대 자기를 회계를 시켜달래 우리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회계를 시켰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청년 회비가 많은데 그놈 그 돈을 뛰어먹고 안 나와 큰 돈인데 이러면 그걸 뛰고 안 나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교회가 다 당했어 그 지역에 전문이야 이놈 가서 등록하고 회계해갖고 뛰어먹고 뛰어먹고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주소랑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놈 집에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청년 회장하고 청년의 총무 청년 회장은 대머리 벗겨졌는데 그 당시에 서른 살 넘었는데 목사님 동생이야 친동생 둠치가 이래 총무는 또 키가 적어 알아들어요? 그 나이도 많아 그 사람들 저는 교육존도사 20대 18은 교육존도사야 알아들어? 그 사람들 다 서른 상태입니다 전사님 같이 가시죠? 그래 알았다고 내 방 가서 옷 좀 갈아입고 5분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제 방 옷 갈아입으러 갔는데 그 전날 철야기도를 항상 했어요 제가 옛날 철야기도는 날 밤새웠어요 날 밤 날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고 피곤했는지 5분 3분만 누웠다가 가야지 3분 누웠었는데 3시간 잤어요 몇 시간? 이분들이 저를 흔들고 깨워도 모르고 너무 고난하게 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시간을 밖에 투덜대고 기다리고 내가 3시간만에 껴서 나가니까 5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제 우리 청년 회장이 비앙거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 그때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전두사가 뭐라고 잘났다고 내가 뭐라고 했잖아 잔말 말고 따라와 내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눈을 마주 보고 그냥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양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단지로 들어갔는데 이정표가 있어요 이쪽은 6동 이쪽은 9동 화살표로 이렇게 나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주소가 9동이야 9동 몇 동? 9동이면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내가 6동으로 가니까 우리 청년 회장이 몇 동 몇 토 써 있는 그 종이를 거꾸로 돌려서 내 앞에 보여주는 거야 내가 내 쪽에서 보면 6자로 보이지만 몇 동, 몇 호 이렇게 써 있는 글자를 해서 돌려서 내한테 보여주면서 전사님 9동이요 9동 그때 내가 뭘 한 줄 알아요? 잔말 말고 따라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처구니없이 또 따라오는 거야 자, 6동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그러면 이 주소가 몇 층 누르는 게 맞아 틀려 이건 9동으로 가야 하는 주소잖아 내가 엘리베이터 딱 문이 닫히니까 청년 회장이 누르세요 그래 몇 층을 날더러 눌리래요 생각해 봐 내가 그때 정수인 돌아왔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몇 층 눌러야 하지 하고 망설일 때 누가 막 뛰어와서 엘리베이터 눌러서 우리 올라가려는데 자기도 타 색을 맨 청년이 보니까 그놈이야 잡으러 갈 놈 있잖아 그래서 내가 빨리 눌러 가서 보니까 그것도 가짜로 주소해놓은 건데 자기네 집도 아니고 고모네 집이야 고모네 집 고모네 집에 얹혀 사는 놈인데 그 짓을 한 거야 이 고모가 상당히 인테리어 얘를 옛날 자 있잖아 대나무로 만든 1m짜리 자 있어 지금 플라스틱으로 내 집에 옛날 대나무 자 있어 그걸로 우리 앞에서 종아리 걷어놓고 패는 거야 이놈 새끼야 사기 칠 데가 없다고 교회 가서 맨날 사기 쳐서 찾아오게 만드냐 우리한테 얼마냐고 그래서 돈을 주고 패는 거야 그래서 막고 있어라 우리 간다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 청년 회장이 역시 전도사십니다 전도사가 뭐냐고 그랬더니 도사 앞에 가는 게 전도사래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그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다 하지만 3시간 자기 하신 분은 하나님 알아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원수가 애나무 다리가 아니고 어디서 만나? 그렇게 하신이가 누구요? 나는 이 작은 일부터 관리를 시작했어 관리 기적의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를 맛보고 살아왔어 자 우리 작은 기적이라도 관리하기 시작하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사연도 바쁜 일도 많겠지만 믿음으로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기적의 관리를 하게 되면 계속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란 하나님의 손길을 삶에서 느낄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러므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부시러기라도 버리지 말고 깨달음도 적어놓으시고 느낌도 적어놓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계속해서 우리 생애 속에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 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악계란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봄도 맘도 연약한 세임바다 세임바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내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 주의 손을 곱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뵈올라니 주님 다시 뵈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청 봤을 날 멀지 않네 헌금 준비하고 못든 사람 가주세요 예비하신 고향집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 안에 서여 사할리라 할렐루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곽성미 김유라 전사님 김지영 집사님 박금순 권사님 자녀 이지명이 축복받기를 이지상이 축복받기를 박금순 권사님 무명으로 노현우 박정강 권사님 청년부 안지빈 김현숙 박성주 집사님 아직도 별미 들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마지막 시간까지 받으시길 바라요 박성신 집사님 박주은 김순례 집사님 정명옥 권사님 이지윤 김동희 강철봉 강수연 학생 강현우 학생 강세현 학생 별미연금 고득수 박연희 별미연금 고설화 설빈 고영광 고영찬 김미경 권사님 또 별미연금 박승호 정경 아 박정경 박주양 주천 주군가정 무명으로 설륜자 권사님 자기복 권사님 차에스더 이선임 권사님 이태윤 이진관 박선영 박선영 특별해물 오세영 감사합니다 오세훈 오 오 날에 십일조 김승주 김승주도 축복예물 김광옥 화봉 정봉희 또 편지 헌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목사님 올라가실 때 간식비입니다 이종숙 전사님 싸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받으시기를 추원하고 이종숙 전사님 또 특별해물 드렸네요 김유아 집사님 이은순 권사님 특별해 별명 차강희 안수집사님 박수정 권사님 이선 이 권사님 김채현 김서현 다한증 이런 건 문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저는요 입하고 귀하고 코하고 피가 터지고 다섯 개 병원에서 못 고쳐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제가 사형선고 받은 몸이 올시다 두 달도 못 산다고 했지만 현대의학으로 손도 못 댄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자 사연도 많고 할 일도 할 만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위에서 단 한 주간도 안식년 안식달 안식주도 해본 적이 없고 단 한 주도 설교 안 해본 적이 없고 정말 건강해요 또 하나님 말이로 저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싶어요 정말 기적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누리시길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김강성균 집사님 고강순 권사님 무명으로 또 무명으로 박사재 집사님 송필순 권사님 무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은혜 집사님 특별한 겁니다 차갑기 집사님 마지막 날 많이 합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영훈 이은혜 집사님 최진실 다 기예요 권민지 권민영 박광희 홍송래 서하람 김지은 주님 만난 신앙가 계세요 특별히 김윤호 셋째 넷째 한선미 권사님 남편 김종호 큰딸 김진경 둘째 딸 김지아 정성이네 정성 하나님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열려줘요 봉투도 이렇게 특별히 만들어서 봉투 넣는 순간에 하나님 보십니다 이 미의 무명으로 폐진숙 집사님 김이순권사님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보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고백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 믿음으로 심고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열려지면서 교회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교회 제가 세 번째 왔는데 이제 뭐 세 번째 이상은 제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할 말도 없지만 옛날에는 뭐 여러 번 갔지만 다른 교회도 좀 생각해 줘야지 이 교회만 진짜 오 그러면 되겠어요 옛날 시간과 전쟁인데 우리 기도원 6개인데 기도원에서도 잘 못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교회 성장과 부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축복의 간증을 듣기를 원해요 한번 위대한 역사 놀랍게 들려주시고 걸컬하고 답답할 때는 가까우니까 남경산 기도원이에요 좋은 말 할 때 와서 기도 도시고 기도 순례도 한번쯤 계획해서 목사님이나 성도들 좋은 말 할 때 좀 목사님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요새 해외 여행도 못 가는데 기도 순례를 한번 가면 어차피 해외 바다도 건너갔다 와요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30분 동안 배 타고도 가니까 기도원이 통령 사랑도에 있거든요 관광섬이더라고요 아무튼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교회도 숙제들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망조가 들었냐면 80년대 성령파가 이렇게 성령파가 남아있는 분이 지금 이런 어른밖에 없잖아요 성령시대가 가면서 후임자를 세우는데 교회가 우리 민족이 못 배운 한이 있어갖고 교회 목사를 세울 때 박사학이 가진 목사를 우선한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톡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점을 치러 가도 신내린 사람한테 가야 돼 배워서 하는 사람한테 가야 돼 한번 생각해 봐 누구한테 가야 돼 신내린 사람 가지 마요 우리가 점을 치러 가도 신내린 사람한테 가야지 배워서 하는 사람한테 가면 바보야 교회가 영적인 기관인데 성령 받은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박사학이 가진 목사를 세우는 거 기도 못 가게 빗장 닫고 방언 못 하게 하고 기도 못 하게 우리 주님은 일찍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는 못 가게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한 가지 놓친 게 있다고 아무리 맹렬히 타는 숯불이라 훑어놓으면 꺼져 뭉쳐야 훈김에 타는데 불 붙는 것들끼리 모아놓으면 생손까지도 불이 붙어버려 훑어놓으니까 다 꺼져 버린 거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방법 지식을 찾아서 세미나 하러 쫓아 서울로 세미나 갔다 부산으로 갔다 미국까지 원정 세미나 다녔지만 한국교회는 동력을 잃어버렸어 비웃음 상하고 이제는 교회 무시해요 힘 없으니까 80년대 문제만 생기면 산으로 기도하던 가던 시절 신년되면 의당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던 시절에는 십자가 한번 꽂으면 귀신 소리질러 나가고 표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섭게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무시 못했잖아 스스로 우리는 무덤을 판 거야 저는 세상 말로 목회가 안정돼갖고요 지금 제 그룹의 친구들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만 좋아하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다 교인들이 사준 골프 가방 다 던져버리고요 기도운동에 미쳤어요 왜? 기도해야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미쳤다고 기도원 6개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계속 투자하면서 계속 투자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운동 이 땅에 불이 붙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하고 우리 한번 기적의 증인이 돼 봅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부응했다는 자체가 존경스러워 너무너무 저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라고 기도원 투어 계속 주말되면 일곱 번 여덟 번 설교하면서 돌고 주일날 다섯 번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 부응회 시작하니까 완전히 목도 아프고 힘들더라고 이제 좀 풀렸어 근데 존경스러운 거야 이 시대에 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요새 부응회 하면 새벽 저녁 밖에 안 해요 낮에 하는 교회 없어요 완전히 골동품들이나 하지 목사님 같은 어린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거야 그렇지 않고 열 번 다 안 하면 할 말도 없어 맥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한편을 못 해준다니까 열 번 하면서 기도에 이 기적의 원리 배우니까 괜찮죠? 이게 목사님 잘 만난 덕인 줄 알면 이제는 영에 속한 교회하고 육에 속한 교회가 갈라지는 때가 와요 세상에 안 그랬던 성결교 같은 데 가요 하 정책 당해도 한데 당해를 목사님들이 막 미안해지만 전주에 제가 네 번 집회가 있는 교회인데 큰 교회예요 은퇴하시고 자살해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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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의를 많이 하면 해의가 생겨요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만 해야 돼요 기도에 저는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재직해나 당해 안 해요 난 재직해 난 재직해 당해 하면 목회 그만하겠다고 선포했어요 마귀가 지배해요 우리는 해의보다 순종을 택합시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마귀가 틈타지 못할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봐요 오늘은 일어서세요 두 손 들어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기적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마지막 때 영에 속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 교회 지켜서 살려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끝까지 축복하소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은혜 관리하게 해주세요 부시락이라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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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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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비둘기같은 성령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생애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위대한 축복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폭포수같이 우리 영원심명 속에 이발지어다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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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축복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 역사를 맛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